네트워크 플레이어, DAC, 프리앰프까지 다양한 기능과 뛰어난 퍼포먼스 에소테릭 N05XD 안녕하세요 에비프라자 라크놀입니다 전호원과장입니다 오늘은 에소테릭의 신모델 N05XD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에소테릭, 사실 네트워크 플레이어뿐만 아니라 CDP, DAC, 프리앰프, 파워앰프, 인티앰프까지 전 라인업, 전 라인업을 생산하는 브랜드죠 아주 인지도도 있고 팬들도 많은 브랜드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N05XD 같은 경우는 에소테릭 최초로 출시된 모델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전에는 영역이 구분된 모델들이 있었다면 그 모델들을 하나로 모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트워크 플레이어로서의 기능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DAC, DAC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프리앰프, 이렇게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기능 외에도 헤드폰 앰프, 개인적으로 헤드폰 앰프 성능이 좋더라고요 헤드폰 앰프, 블루투스 등등등 다양한 기능들이 아주 많이 복합적으로 합류된 디지털 허브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에소테릭 최초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N05XD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과 후면 단자, 전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모델은 N03T라는 모델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모델이 N05XD입니다 누가 봐도 딱 에소테릭 다운 딱 떨어지는 아주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소테릭을 좀 아시는 분들은 보시면 아, 이번에도 좀 에소테릭 다운 디자인이 나왔구나 에소테릭의 디자인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정말 잘 만들어진 셰시 잘 만들어진 셰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진동의 아주 좀 그 진동 억제를 위해서 많은 기술을 쏟아부은 브랜드이기도 한데요 N05XD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하는 모델 시작되는 모델이기는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보면 디자인이나 만듦새나 어떤 단차나 마감이나 모든 분들이 상당히 좀 높은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세미플로팅 구조로 진동 억제를 하게 설계되어 있고요 가장 전면을 보시면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이 있고 그 위로 헤드폰 출력 단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중앙 LCD창에는 인풋과 아웃풋, 메뉴 버튼이 있고요 오른쪽에, 특히 오른쪽에 볼륨 노브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란디오스의 볼 베어링 기술이 메커니즘이 적용된 N05XD의 볼륨 노브는 상당히 또 부드러운 조작감 또 부드러우면서 상당히 정확한 조작감을 좀 보여주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실제적으로 보면 알루미늄 절삭하고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N05XD의 좀 밋밋한 디자인들을 볼륨 노브가 상당히 포인트를 좀 잡아주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후면 단자, 후면 단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면 입출력 단자를 살펴보면 디지털 입력은 엑셀 하나, 동축 두 개, 광 두 개, USB 오디오 하나, 이더넷 단자, 그리고 USB A 타입 두 개를 지원합니다 USB A 타입은 전면에 하나, 그리고 후면에 하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입력은 XLR 하나, RCA 하나, 그리고 클럭용 BNC 하나를 지원합니다 아날로그 출력은 XLR 하나, RCA 하나를 지원합니다 특히 아날로그 입출력 단자 중 XLR은 에스테릭 고유의 ES 링크 아날로그 단자를 겸합니다 프리아웃은 XLR 단자 하나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면에 헤드폰 4핀 XLR 하나와 6.3mm 하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스테릭 N05XD의 제품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MSD DAC라고 할 수 있죠 에스테릭의 대표적인 DAC, 마스터 사운드 디스크리트 DAC 일반적으로 여타의 DAC들을 다른 업체에서 생산된 DAC를 채택해서 쓰는 브랜드들도 있죠 AKG나 ESS, 버브라운이라든지, 울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사의 채택을 해 쓰는 네트워크 플레이어나 DAC도 있지만 에스테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자신들이 DAC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칩셋을 개발해서 사용하죠 그것이 바로 MSD DAC입니다 그란디오소 D1X에 있는 기술들이 그래서 N05XD는 상당히 많이 녹여 있다고 보고요 이후에 청음소감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에스테릭만의 사운드가 아주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플레이어의 기능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타이달, 타이달 커넥트, 스포티파이, 에어플레이, 코브즈들 다양한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고요 특히나 에스테릭 사운드 스트림 앱을 통해서 아주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우리가 최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DAC 네트워크 플레이어 그리고 프리앰프의 기능까지죠 풀 밸런스드 듀얼 모노 방식의 프리앰프입니다 그래서 그란디오소의 기술력이나 설계 방식이라든지 그런 노하우들을 N05XD에 잘 녹여서 프리앰프로서의 성능만으로도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특징들 우리 황가장님이 또 한번 말씀해 주시죠 N05XD는 새 네트워크 엔진과 네트워크 전형 고순도 리니어 전환 회로를 채용하였고 에스테릭 독자 개발을 통해 델타 시그마 모듈레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신호 처리로 N05XD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신호들을 최적의 음질로 재생합니다 풀 밸런스드 듀얼 모노 헤드폰 앰프를 채용하여 밸런스드 4핀 XLR 출력과 언밸런스 6.3mm 스테레오 오디오 잭 두 가지를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음질 업그레이드를 위해 N05XD는 외부 마스터 클럭 제너레이터와 연동 동작할 수 있습니다 10MHz의 외부 클럭 시스템을 사용하면 음질의 비약적인 향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특징으로도 훌륭한 조작감 또는 좋은 음질을 위해서 QVCS 어테뉴에이터 시스템을 채용했고요 에스테릭만의 대전류 버퍼 회로 시스템이죠 HCLD도 채용을 했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황가장이 말했던 이 부분들은 에스테릭과 매칭해서 참 좋죠 ES 링크 시스템도 채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모컨도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리모컨이 상당히 독특하죠 우리 어렸을 때 양면 잠바 입듯이 리모컨이 양면입니다 앞서 에스테릭 N05XD의 기능 중에서 네트워크 플레이어랑 DAC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프리앰프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리모컨이 양면입니다 이건 저희가 이미지를 한번 띄워드리겠지만 한쪽 면에 리모컨은 소스 기기를 이용할 수 있고 또 반대편의 면에서는 프리앰프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서 사실은 기능뿐만 아니라 사용성 면에서도 상당히 제조사가 배려한 부분을 또 리모컨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에스테릭 N05XD의 시연 영상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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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헤드폰 앰프로소는 고가이긴 하지만 그런 기능으로서 헤드폰 앰프로소의 역할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총평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재다니 스크리밍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N055XD 또한 많은 오디오 기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N05XD 또한 많은 오디오 외우가 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한 곳에 모아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거나 또는 복잡한 것들을 또 심플하게 모으게 되는 어떤 꼭 오디오 기기뿐만이 아니더라도 오디오 기기 한정에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음질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음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가격이 천정무지로 올라가겠죠 부피도 커지겠고 어떤 그런 한계가 좀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타협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하고 이해하고 이해하다 보면 얻는 게 있으면 읽는 게 있으니까 사실 오디오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딜레마겠죠 근데 N05XD 같은 경우는 마스터 사운드 디스크립트 DAC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플레이어 프리앰프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기능까지 아주 꽉 채운 다양한 기능들을 꽉 채운 아주 좋은 기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그런 기능을 한 곳에 모은 것 뿐만 아니라 개별 개별의 기능들 또는 제품의 만듦새 또한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N05XD 같은 경우는 에스터릭의 사운드와 사운드 퍼포먼스와 또 기능 그 다음에 부가적인 기능까지 해서 무엇보다 무엇보다 합리적인 가격까지 아주 잘 담아낸 이상적인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가진 제품들을 누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 네트워크 플레이어랑 다 합치면 얼마나 좋을까? 아 있네? 근데 좀 기능들이 좀 떨어지네? 그런 거에 아쉬움을 느껴셨던 분들이 있다면 에스터릭 N05XD가 좀 좋은 대안이 되고 좋은 해결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어떤 기능을 사용하든 좋은 음질로서 보답해 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꼭 한번 청음해 보시고 나의 어떤 위시리스트에 한번 올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에비프라자 매장에 언제든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청음이 가능하시고요 오셔서 청음해 보시고 또 상담 받아보시고 또 다양한 매칭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터릭의 새로운 신제품이죠? N05XD에 대한 소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